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여야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입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유한국당 장재현, 송원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선 국회의원 입장으로 보면 고양이 목의 방울 달기와 같은 것이라며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김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사의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됩니다. 구TV 뉴스 여선아입니다.